인지도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은 각자의 끼와 재능으로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으며 각종 선행이나 미담으로 팬들에게 더 큰 사랑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빛나는 외모와 인지도에 걸맞지 않은 태도와 인성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인지도만 믿고 무개념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된 여자 연예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9위는 고현정입니다. 50대의 나이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를 유지하고 있는 고현정은 미스코리아 출신의 배우로 1990년대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모래시계로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며 당대 최고의 여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 최윤형이 출연하는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하자 아이들에게 배울 것은 없다며 얼마나 넋을 놓고 사는 어른들이면 애들을 통해서 배우냐라며 최윤형을 혼내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리턴 촬영 당시에는 담당 PD와 의견 차이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인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고현정의 인성에 대한 제작진들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토크쇼 진행 중 제작진과의 마찰로 막말과 함께 물건을 집어던졌다는 내용과 드라마 선덕여왕 촬영 당시 세트장, 청소와 방역을 요구해 촬영 준비보다 그녀의 요구를 맞추는데 시간이 더 들었다는 등의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겸임 교수 시절 강의실 내 흡연 등 여러 이슈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출연작의 제작 발표회에서 보인 고현정의 태도를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 겸손함을 잃은 것 같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8위는 한지혜입니다. 2001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입상하며 연예계에 진출한 한지혜는 드라마 낭낭 18세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주연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방송에서 정녀원의 인터뷰 내용 중 영화 첫 촬영 당시 주연 배우에게 무시당한 일화가 이슈가 되면서 네티즌들은 해당 주연 배우로 한지혜를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지혜는 자신이 그 주연 배우가 맞지만 원래 직설적인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정녀원과도 잘 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등 방송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며 시청자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렸습니다. 결혼 이후 방송 활동이 뜸해지면서 그녀의 이미지에 대한 논란도 잠잠해졌습니다. 7위는 한효주입니다. 청순한 외모 덕분에 데뷔 초부터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던 한효주는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멜로, 액션 등 다양한 연기를 선보이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0년 MBC 연기 대상에서 김남주와 공동 수상하게 되면서 서로 마지막 멘트를 장식하기 위해 생방송 도중 기싸움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송출되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시청자와 네티즌들은 나이가 16살이나 많은 대선배인 김남주에게 예의 없이 굴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한효주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후 부동산 투기 논란 등 여러 사회적 이슈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청순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영화나 드라마에 평점 테러까지 당하는 등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효주는 다방면에서 준수한 연기력으로 연기력 논란은 없어서인지 최근까지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는 문채원입니다. 2007년 시트콤 달려라 고등어에 출연하며 배우로 데뷔한 문채원은 사극바람의 화원에서 청순한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드라마 찬란한 유산 등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주연급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드라마와 영화를 포함해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문채원은 올해 초 복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몇 년간 방송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문채원의 인성 논란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누리꾼들은 용감한 기자들에서 소개되었던 후배 여배우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의 기선을 제압하는 방법을 전수했다고 주장하며 문채원을 지목했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면서 인성 논란의 불씨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해피투게더 출연 당시 벌칙을 당하자 정색을 하며 MC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는 모습이 방송을 보는 여러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공주의 남자 촬영 당시 대선배 이순재가 배우들은 시간을 잘 지켜야 하며 스타성을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시간 약속에 늦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자 문채원과 관련된 촬영 스태프의 폭로가 사실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문채원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의심에서 확신으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광고 촬영 시 광고주에게 지갑을 놓고 왔다는 이유로 쇼핑을 하며 이건 사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지만 통하지 않자 SNS를 통해 너희 같은 쓰레기라는 등의 표현으로 저격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되면서 대중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한편 올해 초 복귀 소식을 알린 문채원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응원하는 팬들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문채원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감논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무개념한 태도로 인성 논란에 휘말린 여배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오랜 시간 영화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도 큰 논란 없이 활동하는 연예인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연예인이기 이전에 인간적으로 배울 부분이 많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위는 배우의 꼿꼿함을 유느님에게 보여줬던 전도연입니다. 영화 미량으로 칸의 여왕에 오른 전도연은 배우 인생 34년 만에 처음으로 배우병을 의심케 하는 태도 논란을 일으키며 그녀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개봉한 영화 리볼버 홍보차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전도연은 진행자인 유재석과 대학 동기였지만 둘 사이에 친분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을 찾으려 애쓰는 유재석과 어색한 미소로 이를 받아치던 전도연의 모습이 나름의 재미를 주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후 다른 인터뷰에서 발생했습니다. 리볼버 관련 인터뷰에서 유재석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전도연은 출연 자체가 너무 어색했고 유재석 씨가 애쓰는 걸 보는 게 편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대학 동기라고 해서 모두가 친한 것은 아니고 예능 프로그램 특성상 어색한 티키타카가 웃음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다른 방송과 비교하며 어색함을 강조한 것은 솔직함을 넘어 무례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에 만약 유재석이 아닌 친분 없는 다른 거물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4위는 사진 한 컷에도 배우의 영혼을 담아내야 했던 한소희입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한소희는 차가워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털털하고 허당미 있는 반전 매력으로 더 큰 인기를 얻었으며 어머니의 비투 논란도 아픈 가족사로 승화시키며 오히려 그녀에 대한 응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성형 미인들이 판치는 연예계에서 자연 미를 앞세운 한소희는 단숨에 주연급 배우로 우뚝 서며 방송과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게 됐는데요. 2024년 3월 짧은 영상 하나가 공개되면서 대중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소희가 갑자기 정색하며 조용히 좀 해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었는데요. 전후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냥 비난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해당 장소가 한소희가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주얼리 브랜드의 파티였다는 점에서 짜증스러운 태도가 과하지 않았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논란이 더해졌고 남성 팬들의 원픽 자리를 김지원에게 내주게 된 한소희는 더 이상 그녀의 털털한 매력이 예전처럼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게 됐습니다. 다음은 상위 1%급 배우병으로 불렸던 윤진희입니다. 데뷔작이었던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첫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캐릭터를 제대로 살리며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윤진희는 특유의 매력 속에서도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업소 출신이라는 루머가 따라다녔습니다. 윤진희는 학생과 배우 외에 다른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배우병과 갑질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사의 품격 종영 후 한 기자가 윤진희와 60분짜리 인터뷰를 잡았는데 무더운 여름 날씨에 대비해 에어컨을 켜놓고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인터뷰 장소에 들어온 윤진희는 얼굴을 찡그리기 시작하더니 매니저에게 매우 거친 말투로 에어컨을 당장 끄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뷰는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많은 기자들이 윤진희의 갑질을 경험한 상태였고 라이징 스타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연예인병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뿐 아니라 새로운 작품 미팅에서도 마치 대배우인 듯한 태도를 보여 업계에서는 윤진희만 아니면 된다는 말이 돌 정도로 캐스팅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활발히 활동할 것이라 예상되었던 윤진희는 신사의 품격 이후 약 2년 동안 드라마 한두 편에만 출연할 수 있었고 사실상 7년간 공백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진희는 뛰어난 화술을 바탕으로 홍석구 감독을 설득하며 겨우 배역을 따내고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 출연하게 되면서 7년 만에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더 이상 그녀가 배우병을 앓고 있든 말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3위는 김희선입니다. 1990년대 가장 인기 있었던 여배우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전반기에는 최진실 후반기에는 단연 김희선이었습니다. 김희선은 그 미모뿐만 아니라 당시 대중문화를 이끌었던 문화 아이콘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타고난 미모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던 김희선은 출연하는 드라마마다 성공을 거뒀고 광고 역시 연달아 대박을 치며 오랜 기간 톱스타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김희선 본인도 인정할 만큼 젊은 시절에 그녀는 다소 무례한 성격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당시 연예계에서 직설적인 성격으로 소문이 자자했으며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현장에서 대선배들이 앉는 자리에 거리낌 없이 앉아 배우 강부자의 꾸질함을 들은 일화는 아직도 업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술을 좋아해 지인들 사이에서 토마토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토하고 마시고 토한다는 뜻 드라마 미스터크유 촬영 당시 대부분의 남자 배우들이 김희선의 애교에 넘어갔지만 배우 김민종은 예외였습니다. 둘 사이의 껄끄러운 분위기를 풀기 위해 스태프들이 회식을 주최했는데 김희선이 술에 취해 반말을 하는 등 주사를 부리자 김민종이 참지 못하고 김희선에게 뺨을 때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김민종은 훗날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을 후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선의 인성이 논란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오히려 김민종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해 그 논란이 가려진 면도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솔직하고 거리낌 없는 성격으로 인해 인성 논란이 있었던 김희선은 최근에는 오히려 친근하고 소탈해 보인다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김희선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대중들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걸까요? 2위는 김현주입니다. 김현주는 1996년 가수 김현철의 5집 앨범 타이틀곡 일생을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연예계에 정식으로 데뷔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가수 이승환의 5집 앨범 애원의 뮤직비디오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 후 그녀는 노희경 작가의 미니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점 대부 춘심역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배우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연기자로서의 커리어를 확고히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희경 작가가 김현주를 처음 보고 참 건방진 신인이 다 있네라며 춘심역에 캐스팅한 일화는 오늘날까지도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통해 서서히 인지도를 쌓아가던 김현주가 본격적으로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른 계기는 바로 광고였습니다. 당시 그녀가 출연한 광고에서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멘트는 국민적인 유행어가 되었고 이를 통해 김현주는 단숨에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린 나이에 급격한 성공을 경험한 탓인지 그녀는 그로 인해 생긴 태도 문제로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 드라마에 캐스팅된 김현주는 대본을 보며 이 대본, 나 위주로 쓰면 안되나? 그거 하나 못해주나? 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김현주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그녀를 향한 평판이 나빠졌고 매니저조차 내가 그만두든지 내가 그만두든지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라며 분노를 표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그녀는 본인의 문제점을 전혀 자각하지 못했다고 하니 그 시절에 김현주는 대중과 동료들 사이에서 싸가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현주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김희선처럼 그녀도 성숙한 배우로 거듭나기 시작했으며 이후에는 유방암 극복 캠페인에 참여하여 세미누드 사진 촬영을 감행하는 등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꾸준히 해외봉사활동을 이어가며 대중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를 통해 김현주는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성숙한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지혜는 2001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한혜슬, 소희현 등과 함께 입상하며 화려하게 연예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이후 2004년 KBS 드라마 낭낭 18세에서 주목받으며 단숨에 주연급 배우로 성장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지혜는 드라마 성공 이후 뜻밖의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바로 배우 정여원이 한 인터뷰에서 한지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그 발단이었습니다. 정여원은 한 영화의 첫 촬영 당시 주연 여배우로부터 차가운 눈빛과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언니는 욕심이 없나 봐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여원은 이 일을 계기로 나중에 주연 배우가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발언이 나가자 네티즌들은 즉각적으로 영화 비형, 남자친구의 주연이었던 한지혜를 그 여배우로 지목하게 됩니다. 그 이후 한지혜는 몇 개월 뒤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그 사건의 당사자임을 인정하며 논란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원래 직설적이고 솔직한 성격이라며 당시 상황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정여원과는 이미 화해했다고 밝히며 상황을 빠르게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태도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후 출연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촬영 도중 주머니에 손을 넣고 촬영에 임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또다시 그녀의 태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청자들은 한지혜의 이러한 행동에 실망감을 표했고 논란은 다시 한번 불거져 그녀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한편 한지혜에게는 학창시절 전설이라는 별칭도 따라다니며 다양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소문은 그녀가 학창시절 오토바이를 타고 면도카를 입에 물고 다니던 일진 출신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소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으며 이러한 의욕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지혜는 연예계에서 재테크에 성공한 배우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그녀는 부유한 시댁과 검사인 남편까지 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설령 그녀의 과거 소문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으로 그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배우 신은경은 강렬한 악영 연기로 널리 사랑받는 배우로 그녀의 연기는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과거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1996년 신은경은 무면허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큰 무리를 빚었고 그 사건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은경은 어려운 가정 형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눈물로 호소했고 법정에서 실신하기까지 하면서 동정심을 자아내 결국 석방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으며 마치 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등장할 법한 극적인 장면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처럼 한지혜와 신은경 모두 연예계에서 각자의 길을 걸으며 성공을 이뤘지만 그들의 과거는 끊임없이 회자되며 여전히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숙기간도 없이 바로 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무려 1억일 130만원 상당의 옷을 백화점에서 외상으로 구입하고 잠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V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었기에 미국에서 외상결제를 해준 직원 어신은 결국 현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몸만 회수했고 변제 금액을 제외한 3,500만원을 대출받아 친환경 대신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논란이 되자 신은경은 드라마가 무산되어 본회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라며 직원과 잘 이야기했다고 주장하며 직원에게 힘내라고 격려도 받았다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직원은 어이없어하며 수천만 원대의 채무가 괜찮다고 한 게 말이 되냐? 아픈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웃길래 힘내라고 한 거다라며 황당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 위에 언급한 아픈 아이도 사실 그녀가 직접 키우고 있지는 않은데 힐링캠프 출연 당시에도 자신이 뇌수종에 걸린 아들을 직접 키우는 것처럼 말했으나 양육권만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8살 때 고령의 친할머니, 즉 전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8년 동안 한 번도 아이를 보러 간 게 전부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 시어머니가 말하길 양육비도 본인이 아닌 소속사에서 보내왔고 그마저 장에 알을 키우는 데는 부족해 폐물까지 팔아 수술했다고 합니다. 이 말에 신은경은 반박하였고 많은 이들이 긴가민가할 즈음 전 매니저가 그녀의 거짓말을 폭로하게 됩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은경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고 할머니 말이 맞다며 신은경은 시어머니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은경은 허언증이 있어 본인이 계속 말하다 보면 진실인 줄 알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믿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은경은 모성애가 없는 사람이라며 고양이 6마리를 키우는데 자기 아이보다 고양이를 더 사랑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더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은경은 허언증의 연구소에 있 skill 2.000% ourselves East X 10산 바랍니다.